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신문사 몇 개만 탈락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문 대통령 혹은 친문 세력의 독주를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적기관은 신문사 몇 개를 제어하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문사 몇 개만이 매일 아침 아우성을 칠 뿐입니다. 다른 모든 공적기관 등을 숨을 죽인 상태입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제어했던 검찰은 지금 처절하게 해체 중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검찰을 해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탄성과 놀라움입니다. 미안함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주저앉는 것 같은 인간이 마땅히 가질 법한 그런 감정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을 해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민이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명은 올바른 사명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과 친문들의 움직임입니다. 문 대통령의 질주는 어디가 끝인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전후 과정에서 저 양반들의 초강경책이 단순히 강경책이 아니고 초강경책이 계속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일찍부터 내렸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을 동원한 검사 고위 간부 대학살, 지금 곧 있을 검사 중간 간부 대학살, 친문세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검찰을 무력화시킨 검찰 직제 개편안, 이것은 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줄여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단, 검지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초강경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친문세력들은 4월 총선을 전면전쟁이자 최종 승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리면 죽는다,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과 절실함 때문에 더 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초토화 작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누구도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총동원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일체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확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일체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경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이라든지 한탄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비난 등의 일체의 눈과 귀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총선에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수순한 상황에서 개별 관광을 미국과의 마찰을 무릎 속으로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있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청와대 통일부 여당 각종 단체들이 올소 올소 올소를 외치는 걸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선언되자 가장 우방국인 미국 대사를 향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인종차별적인 그런 공격까지 난무하는 걸 보면서 이 양반들이 정말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다급하구나 이렇게 승부에 대한 집착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생결단을 했구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처로 중앙기부 칼럼니스트는 최근 칼럼에서 그의 예리한 전망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4월 총선이 문재인 선거로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오로지 문 대통령만 보인다. 관료들은 청와대 정부에 압도돼 있고 민주당도 수직적 당청관계층을 늘려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청와대 출신의 친문만 하더라도 60여 명이 총선에 나서고 비문은 찾기조차 어렵다. 문 대통령의 거침없는 독주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또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위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석과 비서관들은 과거 정권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을 눈치를 살피고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참예언대만 의식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좌파정책의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그걸 거두어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독주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비유를 차지할까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유를 차지할까요? 문 대통령의 판단과 저의 판단은 다르고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조용한 다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명호 TV를 통해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독주가 성공할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저렇게 강공책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리한 독주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흉중에 있는 것을 읽지 못하면 그러면 정치가로서 계속해서 무대의 중심에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명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의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20일 날 총선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펄 리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4월 15일 선거에서 실패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북한처럼 사는 나라가 되겠죠. 저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4.15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 정권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나라 체제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회입니다. 여건이 압승하게 되면 독주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보통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유대한민국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북한과는 음련이 다르겠지만 사회가 점점 전체주의화되는 독재화되어가는 그런 추세를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유 내가 갖고 있는 선택을 계속해서 정치인의 자유 정치인의 선택으로 빼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내 자유가 중지되고 정치인의 자유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사회가 되겠죠. 정치인이 많은 부분을 내 대신에 행사하는 그런 사회는 절대로 잘 살 수 없고 그런 사회가 20세기에 몰락했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였습니다. 펄 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댓글과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 자기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제가 새로 문을 연 공병호 자기 경영 채널을 또 이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젊은인들에게 많이 권해 주시면 젊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